우리가 부신자들이나 혹은 핍박하는 권력자들 그들 앞에서 나는 예수의 믿는 그리스도인이며 예수의 보일 외에 예수의 피 외에 구원 받을 길이 없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교류적으로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더 큰 불이익과 핍박을 능히 넘고도 덮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확신과 기쁨과 희열 그리고 충만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대적들 앞에서 예수신앙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다. 오늘 말씀은 그는 선지자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본문에 말씀해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웃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구절을 어떤 주석에서 보면 이 소경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이 사람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고 이 소경은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이렇게 어떤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람들이 그를 알아봤다고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거지 아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린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고 거린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실상은 거린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원어를 보면 소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소경들은 주로 길거리에 나와서 구걸하는 일을 주업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소경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구걸할 때 거린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히 할 일이 없고 그저 길에 엎드려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걸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던 맹인이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보게 되었고 예루살렘 거리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를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저 사람 거지인데 눈이 멀어서 거지 노릇을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말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이 거지 맹인을 본 그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갈라졌다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그 사람이다 그런 의견과 다른 쪽에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그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가 있느냐 이렇게 서로 논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두고 그 거지 맹인이다 아니다 라고 변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로라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맹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그 맹인이야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확인시켜 준 거예요. 바로 내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눈 멀고 구걸하던 그 맹인 눈 멀어서 구걸하던 그 맹인이 바로 접니다 하면서 자기를 밝혔죠. 자기를 두고 맞느니 아니라느니 하고 다투는 사람들에게 그 거지 맹인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똑부러지게 분명하게 자신을 밝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맹인이 자기를 밝힐 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그로라 내가 그로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실 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로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심으로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그 맹인입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말했다 그 말이에요. 문장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와 맹인 뒤였다가 눈뜬자가 밝힌 에고 에이미는 같은 단어죠. 눈뜬자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는 자신이 거지 소경으로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신로함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중해서 가서 눈을 씻어서 보게 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그의 신앙의 정체성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해 주신 장군입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에고 에이미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중하여 눈을 뜨게 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눈을 뜬 자는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밝힘으로써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해요. 그리고 파리세인들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여기 성경이 있어요. 그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축출을 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떠서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오게 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밝혔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밝힌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책 이 큼짐한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다녔어요. 지금은 백에다가 집어넣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성경책을 큰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창피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책을 끼고 가다가 친구를 만나면 어디 가?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술 먹으러 가자. 야 어디 낚시 가자. 그렇게 말하는데 핑계를 들을 수 없으니까 성경책을 옷 안에다 집어넣고 감추고 가는 겁니다. 보면서 어디 가는 거야? 오늘 놀러 가지? 그랬더니 어디 가? 어디? 저기. 저기. 그러면서 성경책을 감추고 엉거주춤에서 몰래 교회를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밝혔을 때 내가 당하는 불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그걸 밝히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 가? 그러면 그냥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데 나랑 같이 가? 아니야. 아니야. 그냥 어디 갈 데가 있어서. 그러면서 숨긴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라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또 앞을 못 보는 자가 이제 볼 수 있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앞을 보게 되었다고 나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두 문장 에고 에이미. 이 두 문장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고 결코 분리되어 줄 수 없는 불가분의 영적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밝히시면서 에고 에이미.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당당하게 밝힐 때 이 에고 에이미는 결코 영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매우 단단한 결속력을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와 눈을 뜬 자의 에고 에이미는 같은 영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데 바로 예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함이며 눈 뜬 자의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앙의 고백으로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 나의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하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영적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즉 그리스도이심을 맹인이 자신의 에고 에이미, 즉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였을 때 흑음의 세상에서 광명의 세상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와 죄악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영광의 삶으로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어떻게 떠졌느냐 나면서부터 맹인이며 구글하던 자가 눈을 뜨고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그 사람이다,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왕설레하자 그 사람은 내가 그라 하고 밝혔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말아라 하고 묵박질렀어요.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때 눈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는 신로함에 가서 씻어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그런 말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눈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았을 것 같아요. 이름과 또는 능력을 행하는 자라 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체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했고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으로 있다가 눈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한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벅차고 놀라운 순간입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장성에서 어느 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온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생생하게 찬란하게 빛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맹인이 되어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녀가 만약 앞을 볼 수 있다면 세 가지를 보고 싶다고 소원을 말했어요. 첫째는 자신의 스승 설리반과 친구들을 보고 싶다고 했고 둘째로는 밤이 낮으로 바뀌는 새벽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길거리에 나가서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헬렌 켈러는 맹인인 자신을 가르쳐서 훌륭한 작가여 사회운동가로 만들어준 스승 설리반을 가장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헬렌 켈러가 현재의 자신을 만들어준 사람을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맹인의 상태로부터 눈을 뜬 사람이 가장 먼저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을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광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러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눈 뜬 사람에게 다가쳐 물었어요. 네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아라. 그때 그 사람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신로함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 때 그는 즉시 신로함으로 갔고 씻어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장소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자리를 뜨시고 이미 안 계셨고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을까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9장 14절에 말씀의 힌트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이죠. 아마도 눈 뜬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온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치료 행위를 했다는 범법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또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놀라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들의 안식일법에 합당한가 불합당한가 이것을 따지는 일이었어요. 실상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은 모세일법이 아니라 그들이 정한 텔무도의 안식일법이라고 제가 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안식일 날은 절대 치모로나 어떤 방법으로도 병을 고치거나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만일 치료 행위를 하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자이며 여와를 모독하는 자이고 모세일법을 범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라삐들이 규정을 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데리고 온 맹인이었다가 눈뜬자에게 어떻게 보게 되느냐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이때 눈뜬자는 그 사람이 즉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신러움에 가서 찢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사실 그대로 고백을 했죠. 이 사람의 고백에 바리새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한편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법을 어겼으니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또는 다른 한편에서는 만일 예수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자연의 길에도 서로 이렇게 논쟁하면서 다쳤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법, 안식일법을 기준으로 해서 죄인인가 의인인가를 판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삐들이 정한 안식일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고 안식일법을 어기는 자는 무조건 죄인이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율법주의지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고치는 일을 하심으로 라삐들이 만든 탈모두 안식일법을 어겼으므로 죄인이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란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현대교회는 주일성수라고 하는 잣대로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하곤 합니다. 주일날 정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어긴 성도는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성도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을 신앙의 최고의 미덕으로 삼기도 해요. 물론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요. 열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은 그런 수행자들, 도사들도 밤중에 일어나서 하루도 안 빠지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아무리 추워도 더워도 산에 가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산에 가서 수행하고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가요? 어떤 유명한 목사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교회의 목사로 성공하게 해 주셨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과 봉사를 잘하고 새벽기도나 재패를 잘 참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리를 줬지 않고 하나님의 인혜와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에 불과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형식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구보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가지고 어려운 중에 있는 과부와 과를 돌보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구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과부와 과를 돌보는 삶은 자선사업이나 양론사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1800년도 영국의 조지물로 목사님은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키워서 60년 동안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키웠고 그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오직 기도로 공급받았고 노년에는 성경을 배포하고 선교사들을 훈호하며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배려하고 나보다 힘없고 가난한 자 고난당하는 자를 함부로 하거나 압박하고 착취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나보다 강하고 돈 많은 사람들의 불법함을 눈감아주고 아부아첨함으로 불이한 재물을 얻지 말라. 하나님의 인해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고 고아원 사업도 하고 선한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해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현대교회는 자기와 자기가 속한 가족 그리고 자기가 속한 교회, 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교회를 키우기 또는 자기가 속한 그런 공동체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집단이기주의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바리새인들이 정한 안식일법을 지키는 일보다 종교라는 굴레에 씌워서 종교적 압박과 눌림을 당하는 유대 무리들 특히 병자들과 약자들 유대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들에게 복음과 사랑과 관심을 베풀면서 3년 공생회를 유대 무리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에서 가난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탈안식일법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매우 붕괴하며 예수님을 모함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에 환호하며 열광하는 유대 무리들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어쩌지 못했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또 사도 요한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두고 서로 의견이 갈리자 그들은 눈을 뜬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했어요.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다시 말하면 네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지요. 그는 선지자님이다. 그는 선지자님이다. 눈을 뜬 자,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자는 일초에 머뭇거림도 없이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성경의 다른 역본에서 보면 분명히 또는 맹세컨대 써튼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맹세컨대 그는 선지자임에 분명합니다. 라고 힘을 주어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단 일초도 머뭇거름이 없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힘을 주어서 대답했다 그 말이에요. 이 눈을 뜬 자는 아마도 그 당시 예수님이 안식이를 범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안식이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질책을 당하는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확신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없었다면 감히 안식일법에 매우 엄격하고 잔인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분명히 말하건대 그는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신자들이나 혹은 핍박하는 권력자들 그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있는 그리스도인이며 예수의 보일 외에 예수의 피 외에 구원 받을 길이 없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교류적으로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더 큰 불이익과 핍박을 능히 넘고도 덮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확신과 기쁨과 희열 그리고 충만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대적들 앞에서 예수신앙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진정 예수 믿음 때문에 어떤 고통과 불이익과 환란을 당한다고 해도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예수 믿음 예수는 나의 주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필사의 고백은 이론이나 혹은 자기 암시나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성도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물인 신로함으로 가서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를 씻고 어둠에서 벗어나 진리의 빛으로 거룩함의 영광으로 나온 자만이 이 필사의 신앙고백 그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그의 눈을 터치하셨고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귀를 흔드시고 그의 죽은 영혼을 깨우셨으므로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저주권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확실하게 담대하게 그는 선지자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 눈뜬 자는 감히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맹인이었다가 눈뜬 이 사람은 자기를 핍박하고 위협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거침없이 그는 선지자며 그는 그리스도시며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신앙 양심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 위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크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만지셨고 영혼을 고치셨고 우리가 영혼의 눈을 떠서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어떤 위험을 무릎속으로라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